안녕하세요. 조국성 박사TV입니다. 오늘은 제9회 여수전국마술대에 가는데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오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마술사님들, 게스트들, 사회 보신 분들이 이렇게 서서히 본새는 올라간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는데 예, 여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네, 본선에 들어온 걸 축하하고요.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여수에 많은 분들이 마술사님들 옵니다. 여수 시민회에서 오늘 2시에 마술 대회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명주 마술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국성TV?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네. 미치고 많아요. 이야,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이명주 마술사님. 아이씨, 뭘 들어와야 했다고 하는데 여긴 여수의 진남공원 식당이네요. 네, 아침에 이렇게 많은 마술사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게스트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또 이렇게 광양에서, 여수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다 되어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아, 이렇게 참고. 이어가.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러ψ에요.